안녕하세용! 완전 밝았다구! 지금 주모씨가 저희 마실 커피를 사러 나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원래 가만히 못있어요! 하이그레 하이그레 원래 이렇게 가만히는 못있는데 누가 비웠다! 그러면 뭘 해야돼? 몰카! 몰카를 해주자! 아주 준모를 곤란하게 만들어볼건데요! 오늘은 슬기랑 미친듯이 싸울거야! 미친듯이 싸울거야! 오늘은 바로 돼지 잡는 날! 우꺼풀! 독도에서부터 소리 들려야되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는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은희가 은희씨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은희 진짜 불편해! 왜 그래? 그래! 그러셨으면! 손님 맞잖아! 야 쟤는 진짜! 왜 그래? 너무 싸가지올게! 아휴 손님이 왔잖아! 아휴! 왜 그래! 왜 그래! 왜 싸가지가 없나? 야! 아하! 어허! 단어들이 좋지 않나요? 다리! 어! 단어들이 좋지 않나! 은희한테! 하지 마세요! 누가 따라지거든요! 야! 발달하는거 같으시면서! 손님 안한다고! 은희가 안 넘어간다고! 은희가 안 넘어간다고! 어! 오빠 나 먹을래! 그럼 나도 마실래! 왜? 분위기 이상해! 야 쟤 진짜 말 진짜 싸가지올게였나? 응! 쟤가 나한테 시집 못 갈거 같대! 맞잖아! 언니 시집 못 가잖아! 만날 사람 없어서 너 만난다고 그런 얘기하는거야! 맞잖아! 만날 사람 없어서 만나는거잖아! 야! 오빠 만날 사람이 없어서 뭘 만나! 언니 만날 사람 없잖아! 그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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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냐! 딱! 왜? 배 빡치네 진짜? 어디서부터 하는거잖아! 언니가 만날 사람 없어서! 양쪽으로 만나는거잖아! 어! 어!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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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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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왜? 뭘 것도 아닌거 가지고! 아니 장난을 할 일이겠지! 장난 아니었어! 아니 그냥 웃으면서 너무 힘들지! 하지마! 진짜! 오빠 이게 웃을 일이야? 그거를 왜 말을 그렇게 해! 너 이게 웃기냐? 너 당신을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은 힘이니까 너 집집야! 너 돈을 떼져도 말냐! 야! 너네 그렇게 싸우면 내가 뭐가 돼? 갑자기 나 참고만 하는거야! 뭘 참고만! 나 참고만 하고! 내가 너 만나는게! 나 돛보려고 만나는거래! 맞잖아! 언니 돛보려고 만나는거 맞잖아! 아니거든! 내가 돛보려고 볼란다! 그래서! 언니 혼자 손에 셀카 안찍고! 오빠랑 이 침대만 셀카 찍잖아! 얼굴 작아 돌리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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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풀려고 이렇게 짰지, 지금! 내가야! 저기 앉아! 흄이가 뭐라는지 알아? 사랑하는 사람이 닿는다 그러잖아! 나는 달렸어! 그럼 돼지같다는거야! 내가 돼지 같다고 그랬단거야! 아니 돼지! 내가 돼지! 그냥! 내가! 해줘야 돼! 나 웃겨! 너무 힘들어! 어우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스트레스는 타서?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뭐를 하는 거야 지금? 아 뭐야 나 뭔 소리야 나인데 맘에 안 봤어? 뭐하는 거야? 그냥 오빠 패스어 언니가 왜 다리를 키워 그러니까 니가 쏘려면 스피링 하나 둘 셋 나는 싸우는 줄 알고 니가 쏘 뭔 소리 하는지도 못 들었어 컨텐츠에요 이거? 네 이거 찍는 건가요? 네 뭘 준비한 거야 지금 이거? 그냥 다리 비워가지고 돼지 잡는다 공략 다리는 다리는 딱 누가 봐도 지금 가을에 나오는 거 믿으니 양쪽에서 필라고 양쪽에 있어 양쪽에 있어 다 맞춰선다 머리 맞춰선다 머리 바꾸는 중 머리 바꾸는 중 아 맞아 공룡 근절 공룡은 안 되는 것이야 공룡은 안 돼 안 돼 크로우스 까악 까악 고개 고개